위로 쭉 찢어졌고 밑으로 입도 밑으로 내려와서 그럼 어떻게 반품해야 돼 그쵸? 우리 반품얼만 한번 만들어 볼게요 다시 시작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저기 가는 중여사님 얼굴 보세요 눈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입꼬리 내리고 입꼬리 내리고 하하하하 입꼬리 내리고 팍 후 반품이야 이렇게 웃으면 안된다는 거예요 우리 보글바퀴에서 어떻게 웃어야 돼 입꼬리 열리고 웃으면 되잖아요 다같이 며콤한 얼굴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작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저기 가는 중여사님 얼굴 보세요 눈꼬리 열리고 입꼬리 열리고 하하하하 입꼬리 내리고 뼘 후 후 우리는 바쁘게 건네 안된다는 얘기에요 다같이 명품 얼굴 다같이 내 얼굴은 약품 내 얼굴은 약품 뭐에요 약품 내 얼굴은 약품 내 얼굴은 약품 내 얼굴은 약품 아싸 하하하하 이게 얼굴이 제일 명품이네 확실히 젊음이 좋아 그쵸 응 저도 이렇게 보면 어르신들이 그 얘기에요 94살 된 어르신이 제가 강의를 가면 94살 연세가 되신 분이 있는데 80대 어르신들 보고 이렇게 80대 어르신들 보고 이렇게 네 나이 좋겠다 나 네 나이들 날라다녔어 이렇게 얘기에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까 말했어요 그쵸? 우리가 가장 좋은 날은 지금이 가장 젊은 날이다 그쵸? 오늘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살아내야 되는 것이 나 자신입니다 주신 시간 얼마 남았어요? 10분 남았어요 10분 남았어요? 네 가보자